하나 둘 셋 이거 뺏기겠네 그럼 이거를 하면 되는가? 얘 오나봐 아니 집 사람들이 번테나 니가 지금 봐 아우 새끼들 유치원 보내고 오는 양 어떤 사람들은 새끼 유치원 안 보내고 사나? 저 그거 없어요? 트렁크 트렁크? 트렁크 니가 다 가져갔잖아 이거 아름이가 요번에 스승의 낳고 보낸 거 있는데 그럼 이거 개시를 니가 해? 어머니 제가 그럼 홍보에다 갖고 갈 테니까 어머니 여기다 옮기실래요? 아 시끄러워 그럼 언제 옮기고 할 때 진상이야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근데 그거를 말하면 내가 쪼잔해지잖아 멋있는 시어머니 하는 거 어려워 얘는 다 내께 질 거인 줄 알아 여기다 하면 이거를 통째로 놓고 끌고 가야 되겠다 다 나가시고 이렇게 아유 말아 내가 무서워 웃어 아이고 웃어 말아 어머니 참사 갈게요 아니 근데 옷에 내가 강한 생각이 너무 많은 거 같아 바지 하나 속옷 갔다가 안 입으면 그만 있지 어머니만 3박 4일이세요 똑같은 옷을 또 이렇게 여러분 짜가시고 가시는 의도는 뭐세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거 왜 넣으세요? 어머니 조금만 가방을 놓고 여기다 두세요 뭐 핸드백이야 아 진짜 핸드백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네 문은 괜찮은데 아니야 맨날 그때도 어머니 얼마나 무거워 뱉는데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 네가 들으면 되잖아 무거워 뱉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 뱉는 제가 매울까봐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매고 가는 거 보면 가벼운 거 가자 엄청 좋아 가벼운 거? 네 아유 참 죽겠네 아우 힘들어 커피나 한잔 마셔야지 어머니 있다가 여기 앞에 석초노소에서 만난대요 아 우리 만나는 게? 네 택시 안 타도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유 석초노소는 어떻게 택시 타냐 지하도 막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면 네가 들어야지 내가 들을 수 없잖아 내가 들어? 나무는 진짜 이쁘다 여기 위에 은행나무 주면 이렇게 서로 예쁘니 그거 하나 들어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각자 가방을 들고 가면 근데 제가 을인가 봐요 어머니가 갑이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저희 집은